이제 포스트시즌에서 깜짝 파야 하는데 그 이후에 팀을 렉셋으로 간담한 팀 그 이후에 쳐박기 사상에 자동으로 할인 결심수 그 당시 롤 스타일 적립이 나오셨습니다 예 .. 렉셋으로 간담한 팀과의 첫 반 depressing 스트라이크만 던지면은 못 치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. 서울타우스 스포츠 서울타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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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같이! 서울타우스 무엇iva . 두번째 여러분 . beau 장갑이래? 장갑이래? 너 오늘 패션이 진짜 웃긴데 완전히 다 따랐다던데? 완전히 다 따랐다던데? 어? 왜 작아지? 아빠 그 바지가 제일 웃긴거 같아 아 근데 양말도 이런거 신으면 안돼 양말 못살아 광고에서 여기 지금 말하는 사람이 투투라고 했지? 그게 뭐야? 투스트리트 투게 어? 왜 오지환이 9번타자야? 왜 오지환이 8번타자야? 오늘 타순이 바뀌었어 못타겠어 진짜로 공격하는 사람이 도착해 진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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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Es 했 If 2차도 와요. 파이팅. 2차도. 파이팅. 1차도. 파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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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티블리 도드로 앉아있어 나 그래서 키티라온다 나 띠띠 좋아한다 맛있다 오 아 일로까지 갈게 유닛 아 아 아